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들만 대표로 다녀오시거나 또 전화나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 전하는 경우도 많았죠 이 시간 함께 있든 또 떨어져 있든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척추성 소화암을 알아서 두 다리를 잃고 목발을 의지해 한평생 사신 분이었습니다 영문학자, 작가 또 번역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09년도에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이 쓰신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에 보면 그 한 기자와의 인터뷰 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 교수님은 암투병으로 치료 중이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학생들과 또 당대 문학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기사를 바꿔보니까 제목이 신체장애로 천영 같은 삶을 극복하고 일어선 이 시대의 희망의 상징 장영희 이렇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여기 천영이라는 말은 천가지 형벌 이런 한자어이죠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천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제목을 보고 다시 마음이 상하고 불쾌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하나하나 열거를 했는데 첫째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인간이라는 점을 말했습니다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또 감사했습니다 셋째로 사랑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을 했고 넷째로 남이 가르치며 이해하는 머리와 남이 아파하면 아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천영이 아니라 천혜 즉 천가지 은혜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두 다리를 못 쓰고 여러 번 암투병을 하였지만 수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산 천혜의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천영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그때 다양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또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씨뿌리는 비유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모든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하로 40일간 지상에 더 머물다 승천하셨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장 초창기 그 모습을 보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역시 천국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를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이 무엇일까요? 천국은 하늘천 나라국 이런 말이죠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입니다 내세로서의 하늘나라이죠 이것의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미래적 종말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님의 부모님 두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각기 권사님 장로님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이렇게 주님과의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장차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 죽음과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늘나라입니다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 어떤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곤 합니다 가령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하셨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베풀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찬 바람이 불고 늘 싸우고 옥신각신 다투고 정말 너무나도 그냥 있기만 해도 정말 괴로운 그런 가정에서 어느 날 사랑과 소망과 희망이 싹 튼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직장에서 경쟁과 다툼이 아니라 협력과 배려를 하게 된다면 그곳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이 하늘나라 천국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후자입니다 후자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has come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 지금 여기 있는 그 천국을 보고 깨닫고 누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고 17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전 다이두 왕국 때 경험했던 그 화려한 그 강력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보다 더 힘 있는 나라가 언제쯤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들이 지금 기대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가시적이고 미래적인 나라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이미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지금 천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가 지금 천국입니까? 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또 장로님들 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 또 교구 목양 등을 좀 진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교회의 상황을 쭉 한번 돌아봤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위기가 있음을 좀 공감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탈하는 성도님들이 보일까?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까? 물론 코로나나 청빙의 부재 이런 분명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단기적인 처방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돼서 다시금 교인들이 안전하게 교회에 올 수 있겠죠 좋은 목사님이 청빙이 되면 교인들의 마음도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걸로 다 충분할까? 그것이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천국이십니다 주님이 천국의 배설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스블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였도다 여러분 왜 주님이 굳이 요한이 잡혔을 때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장차 그 흑암의 땅, 갈릴리가 소망 없는 그런 흑암의 땅이라고 예언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땅의 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을 쫓아내고 광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임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이 빛되신 주님, 이 빛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천국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명이 찾아옵니까? 어떻게 광명이 찾아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생명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천국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촉구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회개를 말씀하시죠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이 천국입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다 회개할 때 비로소 천국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좋아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죠 하지만 사실 회개가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개의 역사로 3천 명이 회심하고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18세기 초 미국의 대각성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회개운동으로 촉발이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미국 하디 성교사님의 회개와 전성도의 눈물이 민물처럼 일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부흥을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회개, 이 중요한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노이아 이 말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게 뒤바뀌는 의식의 대변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의 대변역 이전에 그릇된 삶의 태도와 방식, 가치관에서부터 돌이켜서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난 2월 1일 날 미얀마에서 구태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참 어려운 상황인데 국가적인 그런 비상사태까지 겹쳐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얼마 전 이 미얀마 큐의 목사님으로부터 놀라운 또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성교를 간 곳인데 5명의 새로운 성도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저기는 침내식으로 세례를 거행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의식을 거행한 것이죠 여러분 미얀마는 인구의 95%가 불교신자입니다 절대적으로 불교를 믿는 그런 불교 국가입니다 거리 곳곳에 탁발 승려가 돌아다니고 동네 곳곳에 절과 불쌍히 세워져 있는 그런 불교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누가 뭐래도 불교신자로 사는 게 편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원만하게 살려면 튀지 않는 게 상책이죠 그런데 이들은 보란듯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어떤 예식을 거행한 게 아닙니다 회계를 한 것이죠 세상에 대한 단호한 버림과 결단을 지금 저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가정마다 마을 여기마다 세워져 있는 그 모든 불쌍의 우상들을 버리고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식을 저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우상입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우상을 정의했습니다 우상이란 이용해야 될 대상을 오히려 예배하고 마땅히 예배 받아야 될 대상을 이용하는 것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팀켈러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정체성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근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더 내 마음에 둔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자녀가 됐든 물질이 됐든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런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이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고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참 기쁜 주간입니다 반가운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꾸 회개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좀 따졌습니다 주님 모처럼 가족들과 모여서 예배하는 날인데 좀 부드럽고 평안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제가 회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개를 해야 돼서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위한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없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실은 주님을 내가 이용하고 있었구나 이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했지만 사실은 회개가 없는 천국이었죠 껍데기 회개로 인한 가짜 천국을 내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돌이키길 원하십니까? 돌이키고 있습니까?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고백 말고 진심으로 삶의 대변역으로서의 회개를 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진정 주님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는 그런 회개를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청빙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말들이 많죠 저도 솔직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단호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에 대한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습니다 절대 천국은 오지 않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여러 가지 기존 관념 다 버리고 다 비우고 오직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 부흥과 축복과 천국이 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는 참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흡사한 닮은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이방에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인데 서쪽으로는 페니키아 북쪽으로는 수리아 또 남쪽으로는 사마리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죠 오늘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 대한 조롱과 멸시가 담겨져 있는 그런 호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갈릴리는 또한 매우 척폭한 곳이기도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갈릴리 호수의 파도가 제법 셉니다 그 옆에 골랑구원이라는 높은 산맥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광풍과 바람이 생성이 되어서 이 호수를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풍랑의 제자들이 흥겨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런 갈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광풍이 우리 삶을 휩쓸고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생채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봉사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한 집사님께서 갑자기 안판정을 받으셨다는 정말 놀라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제 연휴 끝나고 다음 주에 아마 항암과 또 수수 일정을 잡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설 연휴 때 이제 반가운 부모님을 만나고 있어서 집에 갔는데 그만 어머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호수에서 힘들게 금을 지라는 그 어부들 날마다 바람과 사투를 벌이며 생계를 위해 애쓰는 갈릴리인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3년 내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도움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들의 벗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힘겹게 노를 젓고 그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안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설 연휴에 한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누님은요 중동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 성교사님입니다 이제 얼마 전 한국에 들어와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만 현지에 석회질 물을 너무나도 많이 마셔서 이대로 두면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런 의사의 소견이 있었지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시 중동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 성교사님은 다시 그 척박한 중동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사실 이분은 그 현지인들에게 누구보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말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자신의 건강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이방인인 그 고아들 부모도 집도 없는 아이들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땅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험난한 이 갈릴리 한 복판에서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며마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요 이 세상을 그 세상에 주님의 빛을 전하면서 천국을 건설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을 기점으로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는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을 진행합니다 매일 말씀 목상과 기도 그리고 금식과 자비의 삶을 통해 삶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출 것입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 주제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우리 말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밝힐 수 없으나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또한 빛이 됩니다 세상의 어두운 작은 한켠을 환하게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미 도래한 그 천국을 누리시면서 천국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 한국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이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일단 cruje 하나님 나라를 주장 Jaw